오리엔탈 경남 아쿠스틱 듀오 신현기와 딥루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남 MBC 창사 50주년 특집 공개 방송 다 외웠다 에 신현기 루트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경사명사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사람이 마주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인연인데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굉장히 큰 인연이고 오키마스쳐도 인연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반갑고 저희는 대구 경북 칠북군 사람인데 경북이랑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여기 경남 저희 큰집이 경남 밀양이거든요 밀양분 계신가요? 저요? 아 저요? 아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제대로 인사도 안하고 첫 번째 목을 그냥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괜찮으신가요?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왜 많이 웃으시죠? 너무 많이 웃으시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귀엽다고요? 감사합니다 그럴 나이는 좀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이 정말 잘 맞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그래도 경북 칠북군 출신으로서 오빠가 말씀해주세요 원래 경남은 제 친구같은 고양이죠 원래 경남은 제 친구같은 고양이죠 어때마다 항상 원래 제 친한 친구들은 다 경남 진주 뭐 부산 울산 그리고 통영에는 통영 아빠가 너무 좋아서 한번씩 가고 정말 친구같은 그런 경남에 대한 아는 지식이 다 튀어나오네요 네 얕은 지식이죠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경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구요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좀 예쁘게 많이 찍어서 널리널리 널리 많이 disappearing 한 번만 드셔봅시다 예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녀를 열어봐도 오늘의 문자를 보아도 난 상관지 않아 너의 소리를 들어봐도 달달한 음식을 먹어도 나 안아주지 않아 그녀만 봐 왜 오지 못했단 봐 절실에 부딪혀서 고전하게 웃겼어 그때보다 웃어버렸어 난 통하지 마요 당황칠 분이야 네모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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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